저는 엑시백을 전부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 장난이고요. 한 두 명 정도 했어요. 세 명? 일단 엑시랑 엑시는 이번에 이거 숨쉬기 될수록 많이 빈말 아니죠? 힘을 준 것 같아요. 빈말 아니죠. 진짜 이제 숨을 쉰다는 한 번 따라해주세요. 아 죄송해요.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한 번 했어요. 설아 버전. 비 선배님? 다시 올랐어요. 그게 너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는 연정이 하나 해줘? 연정이 고음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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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진짜 우리 파워보컬 진짜. 진짜 최고입니다. 저도 포함시켜서 나머지 친구들 너무 다 잘 어울리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1뿐이죠. 저는 순간이고요. 무조건 순간이고요. 이거는 딱 외국으로 나갔다가 딱 들어왔다가 무조건 시간여행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뭘 할 수 있죠? 일단은 주식도 살 수 있고요. 땅도 살 수 있고요. 로또도 살 수 있고요. 저는 아니 나한테 그러지마.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여행을 드니까 순간이동이 편해지. 집에 가가지고 딱 스켜주겠다가 바로 딱 없어서 집에 갔다가 집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탁 해가지고 행복 한 번 딱 먹고 저녁으로 딱 일본 가서 가지고 가면 됐어. 와아 결국은 먹겠다. 아니요. 저는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다. 응.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아 그럼 순간이동인가? 그치. 그럼 순간이동이야. 나는 팬분들 마음을 훔치는 맛봐. 뭐야. 그럼 나 어떡해요. 나 순간이동했는데. 그럼 난 순간이동을 해서 팬분들 옆으로 갈게요. 잘 갈 거예요.